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6페이지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 속에서 제 103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시험범위 안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조문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103조부터 시험범위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려고 하면 1조부터 102조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103조부터 시험범위다라는 거 유의 말씀을 드리고 103조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뭐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판례를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고 공부를 좀만 하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57페이지 오시면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만 볼 거거든요. 판례들은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7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까지예요. 일단 우리 대법원은 뭐가 반사회질서 행위인지에 대해서 유용화, 정형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계속 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인 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해가지고 첫 번째 유용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인 경우 해가지고 첫 번째 유용을 끌어내고 있어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인 말은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을 말합니다. 나쁜 짓.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도박을 하기로 했다. 처벌드리기로 계약을 했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계약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나쁜 짓이고 나쁜 짓은 물론 뭐죠?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용으로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인 경우 나쁜 짓을 의미하고요. 이것도 물론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반사회질서인지 아닌지가 고민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고민되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계속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유용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법률행위의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경우죠.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종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라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별고 계약이에요.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별고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우리가 무효라는 말은 뭐였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첩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는 말은 누구의 첩이 되어주기를 했더라도 이행할 필요 없다. 첩이 되어줄 필요가 없고요. 첩이 되어주기를 했더라도 첩을 안 되주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별고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나쁜 짓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처하고 저하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별고 하기로 했어요. 언제 나갈 건데? 그랬더니 내일 오전 10시에 나간대요. 그 계약 자체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오전 10시가 됐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서 제 철을 강제로 끌어낸다면 반윤륜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사회적인 거죠. 뭐 하게 되면요? 강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고 계약도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리 별고 계약을 했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별고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인 겁니다. 혼인 예약. 유분함, 유분용 문제가 아닙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맹세했어요. 자 우리 내년 3월에 꼭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혼인 예약이잖아요. 그 자체는 나쁜 짓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년 봄이 돼서 약속한 날이 돼서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결혼하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국가가 혼인을 시킨다면 그것도 뭐예요? 반윤륜적인 거죠. 따라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 없고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죠. 자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법률행의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물론 1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살해하면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조건만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면 1억을 주기라는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반리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겠다고 한 것도 무효인 것이니까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의미는 갑을 살해하든 안 하든 간에 1억을 모할 수 없어요. 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석 볼게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죠. 그래서 세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여기서 시험은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어요?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당연히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뭘 받게 되는 거죠?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정당하게 증언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요.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반사회적이 있지만 정당하게 법에 규정권된 것에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건 당연히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때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제가 법적인 모든 욕구를 갖춰서 중개업자로서 등록을 하려고 해요. 제가 중개업자 등록받는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볼까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지를 쳐서 정지를 뛰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용어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번째인 거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을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갑의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아니면 을이 자기 재산을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출자 계약 자체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밀수업을 하려고 출자를 받기로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자 방금 읽어본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알려진 경우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시되거나 결론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죠. 따라서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안해서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동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은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런데 을이 갑에게 물어본 거죠. 아니 근데 임대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제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요. 갑의 동기글에게 표시가 됐다면 이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으로서 무효니까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니면 갑이 을로부터 밀수업을 할 동기로 출자 계약을 맺었다면 이 출자 계약도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건데 을이 나중에 갑의 동기를 알게 됐어요. 을이 갑의 동기를 알게 됐다면 이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으로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 못하겠다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게 판례인데 나쁜 짓으로 평가되는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나쁜 짓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조건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금전적 대가 열부된 부분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개별적인 판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그 개별적인 판례들은 이제는 뭐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판례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를 더 공부해야 판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자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 인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에게도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법률 행위를 통해서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에게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의무를 조심하시면 돼요. 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겁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예요? 여직원들을, 항공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여직원을 채용하면서 나중에 혼인하면 퇴사한다라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 각서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그 각서는 그분의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죠. 사실 말하면 이분이 참 마음에 드는 남자분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결혼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퇴사를 해야 된다면 그분은 혼인을 해야 할까 말해야 될까 뭐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고요.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계약은 결국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부부죠.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부부간의 계약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예요. 둘 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혼 자유가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혼인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뭐예요? 통의를 해요. 그런데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이혼은 나쁜 짓 아닌가? 이게 일종의 사회 상규이기 때문에 왠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국가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은 위혼인 거고 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이라면 반사유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신의 처에게, 배우자에게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증여하면서 첫째, 혹시라도 우리 이혼하면 이거 반환해야 돼? 이런 게 출제됐고요. 또 아니면 두 번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함께 사는 동안 팔지만 처분을 금지하는 계약 두 가지가 출제가 됐단 말이죠. 자, 1번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이해하시나요? 자, 10억짜리 땅을 주면서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돌려주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 인간이 밤마다 좁히더라도 이혼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혼하게 되면 10억을 날리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 없다. 이혼하게 됐더라도 10억 토지를 모아야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인 거죠. 두 번째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팔지 마라.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사는 동안은 팔지 말라는 얘기는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말은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말은 이혼하고 싶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사회적이지 않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잡히시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으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잘 안 받아들이시는 부분인데 인간 본성의 발음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는 우리는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착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맞고 그러고는 떠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나 정치 체계 사회 질서는 우리 동양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서양에서 만든 제도잖아요. 서양에서 만든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결국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안 잡힙니다. 안 걸립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을 안 터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 천량에서 은행을 안 터는 것이 아니라 잡힐까 봐 안 터는 거예요. 만약에 안 잡힐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은행을 털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굳이 그렇게 너무 착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있으면 악행을 저지르려고 예비하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장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너무 본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 법원은 우리 민법은 인간이면 당연히 아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됐냐면 세금 회피가 나와요. 세금이 부과됐어요. 세금이 부과되는데 꼭 내고 싶은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인간이면 그 누구나 당연히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 상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세금을 탈세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세법 등의 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뭐로 평가하진 않아요?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로 평가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안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금을 안 내면 세법 등에 의해서 당연히 뭐예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면 당연히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따라서 양도수세세든 부가가시세든 뭐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얘기는 빠짐없이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내겠죠. 왜요? 상식과 다른 거니까요. 두 번째 채무협의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는 얘기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런 얘기 있죠. 또 독일 속담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인가? 프로소 말씀드리면 10만 원을 빌려주면 마스터 주인이 되지만 1억을 빌려주면 노예가 된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이 자식 안 갚아 죽을래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데 큰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이 안 줄까 봐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거죠. 모든 이런 속담들은 뭐예요? 인간은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 다 줄 것처럼 깟죽되다가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우리 바래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세금 해피는 독립적인 지문으로 문제로 잘 나오고요. 채무 해피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유효감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거 물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바래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수천억의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13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슴 아프게도 그런 행동이 지극히 보여 정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면 그 만들어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변성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은닉행이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사회의 질서에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투기 행위죠. 투기 행위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어떤 또라이가 떨어질 걸 생각하고 사야겠어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오늘 거라 생각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보전인 거죠. 오늘 들을 게 많이 올랐어요. 하루에 2억이 올랐어요. 그럼 뭐해? 투기투기 그러잖아요. 상대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투기 행위도 결국은 인간이면 당연히 아는 이익 추구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사회질서의 반환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들은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요. 58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지금 열심히 판서해 드린 내용 핵심 강의 노트에서 반사회적 법률의 유형에 제가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정의의 간념에 반하는 행위니 59페이지에 쭉 계속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아 이게 이래서 반사회적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따지시면 돼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59페이지 하단에 3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효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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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